2015학년도 수능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감을 유발하는 병원체 A와 결핵을 유발하는 병원체 B, 독감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결핵을 유발하는 세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세균만의 특징, 바이러스만의 특징, 그 다음에 여기는 공통적인 특징,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세포로 되어 있다,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은 세균뿐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디귿에 해당하겠죠.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, RNA나 DNA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. 그런데 바이러스랑 세균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니은에 해당한다. 분해를 위해서 스스로 증식한다, 분열할 수 있고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애는 세균뿐입니다. 그래서 여기 디귿에 해당하겠죠.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4번이 답이 되겠네요.